1월 30일에 도이치모터스 그리고 다르헨코를 인수해서 우회상장했다. 좀 전에 설명해 주신 건데 다르헨코가 뭐하는 회사고 당시에 주가는 얼마나 됐나 이것도 좀 궁금하고 다르헨코는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공장 자동화 회사 자동화 공장 회사 그걸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유망한 회사는 아니었던 걸로 보이고요 주식이 그 당시에 한 600원에서 700원 정도 그런 회사니까 그 자체는 별로 큰 의미가 없는 회사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고 아까 잠깐 설명해 장외 매수라는 게 있잖아요. 네 장외 매수 5월 19일 날 장외 김건이가 도이치모터 장외 매수인데 장외 매수는 실질적으로 시장에 올리지 않고 원래 가지고 있던 사람하고 장 밖에서 시장에 올리지 않고 둘이 서로 합의하에 사고 파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조금 의심스럽죠. 장외 매수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사고 팔지를 잘 아는 사고 팔 수는 있는데 장외 매수라는 것은 상장을 했는 상태에서 장외 매수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장외 매수를 했다는 거죠. 시장 밖에서 거래를 했다는 거죠. 네 장외 매수 그게 장외 매수입니다. 액면가 인수라고 하는 것은 주식이 실질적으로 주식을 발행할 때 처음 발행할 때 발행가가 주식 주권에다가 이렇게 표정을 해놓거든요. 500원이면 500원 또 5천원짜리면 5천원짜리 표현을 해놓는데 그게 액면에 적혀있는 가격이 액면가예요. 그게 액면가구나. 이거 바로 다음 설명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진 하나 띄워주시죠. 이게 보면 그 당시에 기사를 하나 찾아봤는데요. 600원 후반대 주식이면 흔히 잡주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잡주에 김건희 씨가 투자 전문가 이모 씨의 말만 듣고 돈을 몰빵을 해버려.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다 내용을 잘 알고 한 거죠. 이런 소위 말하는 잡주 그러니까 가치가 없는 주식이라는 뜻입니다. 가치가 없는 주식에. 600원, 700원 한다는 이야기는 주식 시장에서는 거의 잘 거들떠 보지도 않은. 그런 주식을 살 때는 이게 무슨 의도가 있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삼성전자다. 이런 정도로 우리나라의 대장주들이라고 보통 하는 그런 정도의 기억. 안정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회사들은 누가 봐도 사도 저 회사가 괜찮을 것이라고 하지만 이건 듣도 보도 못한 것이고 이 도이치모터스라는 저 자체가 뭐냐면요. BMW를 독일에서 사가지고 와서 이거를 파는 딜러예요. 그냥 사가지고 와서 파는 거기 때문에 이게 무슨 회사가 성장성이라는 게 이 도이치모터스만 잘 팔리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기술이 막 아주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냐면으로 있는 차를 가지고 와서 파는 건데 저런 회사를 누가 성장성 있는 회사로 보고 주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람들한테 그래서 다르엔코라는 거기도 행편없는 회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600원 하는 거 하겠다. 완전히 사람 눈을 속이는 거죠. 그래서 우회상장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주식을 좀 해본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아는 전형적인 그런 작전 대상. 잡주. 그렇죠.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런데 주식은 보통 주가 조작을 시도하는 건 어떤 경우에 하느냐 하면 장롱주라는 게 있어요. 장롱주는 뭐냐 하면 시장에서 사고 팔지 않고 한 번 사놓으면 장롱에 넣어놓잖아요. 우리가 보통 장롱에 넣어놓지 않고 거래가 많이 안 되는 주식. 이건 이제 장롱주가 많은 주식을 대상으로 해서 그래야지 작은 돈으로 주식을 많이 값을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주식에 해당되는 그런 회사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가 조작을 전제로 하는 회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진짜 들으면 들을수록 그냥 주가 조작이 거의 저는 확실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마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고 대놓고 조작하려고 한 걸로 보인대요. 보여요 이거는. 여기에 또 권오수. 다들 아실 거예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등장을 하는데요. 권 회장이 동시에 대표를 맡고 있던 이 두창섬유가 보유하던 도이치모터스 주식 8억 원어치를 2009년 5월 김 씨가 또 장롱 매수한 걸로도 나옵니다. 이게 주가 조작을 위한 밑밥이 아닐까. 아까 이야기했던 그 장롱 매수 이야기잖아요. 여기서 이제 권오수주라는 사람을 잘 여러분 주목을 해야 되는데. 권오수가 나오네요. 주가 조작의 대주주가 누구냐 하면 권오수예요. 두창섬유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원래 다루엔코라는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으로부터 한 12%인가 11%인가 되는 주식을 취득하면서 경영권을 가져옵니다. 경영권을 가져와서 권오수라는 사람이 대주주가 되는 거죠. 우리 경영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 상태에서 권오수가 가지고 있던 124만 주 중에 24만 주를 5분의 1을 김건희가 장례해서 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게 이런 경우는 사실 이런 거래는 거의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이 내용만 봐도 선수들은 이거는 주가 조작 냄새가 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김건희 씨는 또 2010년 5월 21부로 주식 계좌를 또 회수했다고 해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주식을 파는 게 아니라 고스란히 그냥 신안 동부 쪽으로 옮겨놓은 게 아닌가. 이거는 이런 겁니다. 당시에 윤석열 지금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계속 이 주가 조작 이야기가 언론의 회자되고 하니까 이 주가 조작 참여 안 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주가를 가지고 있는 계좌를 깐 거죠. 깐는데 지금 이야기한 대로 지금 신안 계좌를 깠는데 동부에서 신안으로 왔다는 것인지 신안에서 동부로 갔다는 것인지 그리고 입고와 출고를 지워버리고 그것만 깐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의문을 더 가지게 된 그런 사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것만 밝혀지면 사실은 의혹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뒤부터 오히려 이 의혹이 더 심해지면서 그 이후에는 거래를 안 했다라고 또 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또 KBS하고 뉴스타파인가요? 거기에서 이 부분들을 계속 밝혀가지고 아주 상세하게 밝혔죠. 밝혀가지고 그 뒤에도 주식을 거래를 한 걸로 지금 다 드러났고요. 여러 가지가 다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그 거래하는 과정에서 또 이상한 주식 주가 조작의 혐의로 볼 수밖에 없는 통정매매. 서로 짜고 사고 파는 거죠. 내가 팔 테니까 당신이 관계가 예를 들면 김건희 씨가 팔 테니까 최은순 씨가 어머니죠. 그가 사고. 이런 방식으로 자기들의 계좌를 같은 IP에서 사고 팔았다. 이래되면 그게 통정매매라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가 밝혀졌더라고요. 보니까 뭐냐면 날짜도 공개라는 기간이 아닌 다른 기간을 공개했던 걸로 기억나고 또 사실 그런 것들 의심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겁니다. 나중에 자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주가 조작이 이루어졌는 주식이 쭉 이렇게 주식 가격의 그래프가 있을 거 아닙니까. 혹시 여기 나오시네요. 그래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2009년 1월 달에 9천 원짜리 주식을 상장해서 9천 원이었던 게 쭉 빠져가지고 2009년 12월 달에 가서는 1,800원까지 떨어지죠. 처음에는 그보다 더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걸 사가지고 2010년 10월에부터 반등하기 시작해서 2011년 3월까지 8,380원까지 올라가죠. 그렇다면 만약에 2009년 12월 달에부터 사서 2010년 5월 달까지 샀다면 그 뒤에 팔았는 게 올라가는 고점 올라가는 2011년 3월 달까지 팔렸다고 하면 그 사이에 차익이 엄청나게 생겼을 거 아닙니까. 1,800원에 사가지고 예를 들어서 8,300원에 팔았다고 하면 엄청난 차익을 가졌겠죠. 그래서 그거를 주식은 팔면 사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저렇게 처음에 낮은 가격을 사가지고 주가를 막 시세 조정을 해가지고 통정매매하고 종가의 주가를 관리해가지고 막 올려놓고 올린 상태에서 팔면 마지막에 사는 사람들은 개미들이 물리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피해를 개미들이 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